내가 지금 만화 관련된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안 늘까? 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께 제가 일단 한마디를 드리자면 시작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뭔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자마자 갑자기 몸에서 기운이 막 솟아올라 몸이 막 좋아져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상태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뜻이에요 연습이 됐건 운동이 됐건 몸에 좋은 걸 먹건 뭔가를 여러분이 시도했는데 갑자기 확 뭐가 좋아진다? 그거는 마약이야? 마약일 수도 있겠다 갑자기 효과가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두 가지가 뭐예요? 물하고 나트륨이죠 근데 소금 한 숟갈 먹었다가 뿅 하고 정신이 난다는 건 뭐야? 지금 거의 빈사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물 한 컵 먹었다가 뿅 하고 살아난다는 게 뭐야? 탈수로 죽기 직전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연습을 했을 때 확 느는 사람들은요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완전 초짜 완전 쪼랩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연습을 하면 효과가 막 납니다 되게 신나죠? 뭔 소리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초보를 이미 벗어난 분들은요 연습을 했을 때 내가 직접 그때그때 체감할 정도로 실력이 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운동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연습 실력도 그렇고 헬스 똑같아요 헬리니일 때는 근육이 쫙쫙 붙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만화를 어느 정도 보고 그리고 크로키도 하고 모작돼 보고 한 지가 이미 몇 달에서 몇 년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쪼랩을 벗어나 있다는 뜻이고 초보를 벗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자마자 쫙쫙쫙쫙 느는 걸 몸으로 체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뭐야 그럼 하나만한 얘기를 하려고 주제 돋고 잡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그런 빠른 향상 같은 거는 뭐 쫄할때나 바래야 되는 거고 그 뒤는 그냥 뭐 천천히 실력이 느는 걸 그냥 받아들이란 얘긴가? 뭐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겠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아요 어이가 없나 내가 공짜로 빨리 느는 건 없지 그런 건 없어 없는데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남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연습을 할 때 연습량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연습량에 대한 것들은 뭐야? 기본적으로 다들 필요하다는 건 알잖아 그죠? 근데 실력을 돈에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실력이 향상된다는 건 뭐죠? 돈이 불어나는 거죠 돈 불어날 때 보통 뭐예요 그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만화, 그림, 스토리 뭐든 좋아해요 실력을 키운다는 걸 돈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하시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막 무슨 무슨 로또 이런 걸 바라지만 이런 건 다 없다고 치고 없는 거 알잖아 우리 차근차근 돈을 모은다고 치면 우리 연습량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연습량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애초에 갖고 있던 원래 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쭉쭉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연습만 무조건 많이 해 이 사람들은 뭐죠? 연습만 쭉쭉쭉쭉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여기다가 예금에 넣는 거 아니 저, 저, 적금 적금은 적금인데 요즘 요즘 여러분 은행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이잖아요 그냥 내가 내 침대 밑에 돈 쌓아놓는 게 훨씬 더 나 때문에 그냥 이거 돈만 차곡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물론 부자가 되지 하지만 우리가 보통 쭉쭉 이자가 붙길 바라면서 은행에 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이윤 이율 이율 이 이율에 해당하는 게 뭐야? 바로 고민입니다 고민 흔히 연습하면서 같이 하는 이 고민이라는 걸 우리는 보통 이율이라고 불러요 이율 그러니까 고민이 없이 연습을 해 만약에 여기가 없어 그래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무조건 쭉 실력은 쌓입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마치 돈을 그냥 차곡차곡 무어놓는 것처럼 은행 저축처럼 착실하게 실력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고민을 하게 되면 이 연습에다가 이자를 붙여주거든요 이자 근데 심지어 괜찮은 고민 양질의 고민 우리가 흔히 어 이 사람 되게 연습 잘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양질의 고민이 심지어 거의 복리에요 복리 뒤로 갈수록 실력이 미친 듯이 막 늘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본 여기가 없어 기본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연습량이 없어 연습량이 적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봤자 애초에 이게 적으면 지지부진하죠? 0에다 뭘 곱해도 0이잖아 그치? 연습량이 적거나 없다는 얘기는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 고민이란 건 뭘까 그럼? 고민이 없어도 연습량만으로 되긴 되지 그리고 연습이 없으면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지 이건 기본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그거 선생님 웹툰 스쿨에 와가지고 내가 뭐 들을 때마다 기승전 원고해 하고 고민하면서 연습해라 이 두 가지는 맨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애국가 일일자 같이 진짜 당연한 부분인데 왜 실천이 안 될까? 라고 하셨는데요 간단합니다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고민이 뭔데? 맨날 고민 고민 말하는데 고민이 정확히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실체를 모르는 건 실천할 수 없어요 정확히 실체를 모르는 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대충만 알고 있는 건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민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연습에 있어서의 고민 간단하게 제가 아주 심플하게 고민을 딱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관찰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해 연습할 때 고민이 뭐냐 그러면 자기관찰입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지 자기관찰? 뭘 관찰하는데? 이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내가 연습하면서 표정이 어떤가를 관찰하는 건가요? 아니지 뭘 관찰할까? 1번 외적인 걸 관찰해 그 다음 내적인 걸 관찰해 외적인 걸 관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능력치가 뭐냐 도달하고 싶은 모습이 뭐냐 나 저런 사람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 나 이 사람처럼 스토리 쓰고 싶어 또 뭐가 있어? 유독 안 되는 지점이 있어 이거는 겉으로 딱 보이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고 싶다가 구체적일수록 이 부분 관찰이 잘 된 거야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더 나가보면 외에 해당하는 거야 왜 왜 내가 저 능력치를 원하지? 왜 저 모습에 도달하고 싶지? 왜 이 부분이 유독 안 되지? 이 세 가지거든?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안 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크게 관찰을 많이 하고 내가 그걸 왜 원하지? 왜 안 되지? 이걸 크게 보면 이게 왜 좋냐면 이런 고민이 왜 연습의 질을 결정하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습 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 소리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 고민에 대해서 운동으로 비유를 해줄게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현님 말씀대로요 다 똑같아요 악기 배우건 외국어 배우건 여러분이 뭔가를 배운다 그러면 다 똑같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맨날 듣는 단어가 고립인데 고립이 뭐냐면 특정한 곳만 자극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맨몸 운동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맨몸 운동은 고립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온몸을 다 쓰거든 그래가지고 맨몸 운동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전신이 골고루 커요 대신에 그만큼 성장이 느려 고립이 뭐냐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을 딱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을 하면 고립이 돼 고민을 하면 딱 어떤 부분이 내 지금 타겟인지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그곳을 위해 연습을 방법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야 반면에 웨이트가 이제 맨몸 운동을 하면 고립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성장이 느려 그래서 하지만 온몸이 다 크지 그래서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야 반면에 웨이트는 어떻죠? 딱 내가 원하는 지점에 고립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 근육을 겁나 키워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라는 건 그 고립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맨몸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진 사람을 보면 운동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본 투여가 끝장인 거지 아까 우섭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그리면 된다 이게 뭐야? 맨몸 운동으로 끝판왕까지 간 사람들 근성의 화신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맨몸 운동으로 끝까지 간 사람들은 느리게 성장했지만 이 코어 근육부터 온몸의 실전형 근육이 전부 다 땅땅해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몸이 됩니다 엄청난 몸이 돼요 고민이 적어도 연습량 자체가 커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끝까지가 못 돼 완전 끝까지 가서 완전 그냥 완냅이 돼버리면 연습량과 깊은 고민이 둘 다 따라오겠죠? 연습을 해도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쪼렙을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초보가 아니다 초보가 아니라서 연습이 하는 만큼 쭉쭉 앉는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돼 연습하는 데 늘면 그 사람은 지금 죽기 직전이었거나 빈사 상태였거나 너무 쪼렙이었다는 얘기예요 연습량하고 고민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갈 거면 무진막지하게 해야 돼요 탄미부 작가님이 연습해서 안 될 땐 좋은 멘토를 찾아보세요 하셨는데 저거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멘토가 없잖아 별로 근처에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멘토가 너무 없어서 주변에 만화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뭘 했냐면 내가 멘토라고 나 혼자 생각했던 걸작들을 찾아봤어 탄미부 작가는 정말 맞아요 프로 운동선수도 코칭을 받는 것처럼 직업작가들도 서로 서로에게 배우는 게 많거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단 티켓을 끊었어 내가 직업작가가 됐어 그래서 나름 자신의 많은 것들을 걸고 창작하는 동료 작가들이 많아 그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되거든요 근데 막 막연하게 막막하게 혼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만한 멘토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워 다들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물론 뭐 좋은 학생은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다는 명언이 있긴 하지만 좋은 멘토 있으면 최고죠 웹툰 스쿨? ㅎㅎㅎ ㅋㅋㅋㅋㅋ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